지갑은 안팎이 지갑은 안팎이 얼어진다 맞어 이거 빌려야 돼 이 정도면 다 팔아줬나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운로드에 한 번 더 팔아준다고 고통만이 팔아준다고 빨리 빠세요 나가면 다 팔아줄게 자 길치 와주세요 어서밤에 나갑니다 길치 와주세요 나무가 문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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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화하고 야 박수 아 문구라 야 문구라 으 으 으 으 의 으 예 어 으 바닥 으 으 으 으